자, 이번에는 모르도르의 우리의 사우론 vs 에리아리도르의 자유민 건병 서약파괴자 유령부대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사우론이 이겼으면 좋겠어요. 사우론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외로운 사우론. 외로워. 전투개식! 우리는 사우론이다. 사우론 사우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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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밟고 간다! 어디까지 가니? 안에 잘못 왔구나! 현지 유령부대에 죽은 사람 없음. 자, 두 배석! 사우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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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사오롱이 짱 아닌가? 한 명을 못 죽이냐? 이게 아닌데 잡초부대 자 여섯배 사오론 사마 혼자 계세요? 악의 대마왕 사오론 자 사오론의 패배 유령부대 승리